실크로드 경주 개막을 120여일 앞두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본격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엑스코는 20일 경주 하이코에서 실크로드 경주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부위원장인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5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조직위는 행사 준비 과정과 기본 계획을 듣고 내용을 심히 의결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는 오는 8월 21일부터 59일간 열리며 문명의 만남, 황금의 나라 신라, 어울림마당 등을 테마로 40개에서 50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